이제 오늘 예식의 마지막 순서인 행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앞으로 두 사람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로 평생을 같이 살아갈 텐데요. 알콩달콩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마지막은 기립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같이 일어나주시겠어요? 여러분, 음악이 더 신나기 때문에 정말 큰 박수와 판매를 이렇게 하느라 준비되셨나요? 신랑 신부, 택시!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랑 신랑 남대원 군과 신부 김민아 양의 거론식을 모두 마쳤습니다. 두 사람의 미래에 찬란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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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